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어 소음에이트 소피입니다 자 우리 일주면 완성된다 최단기 짧은 시간 안에 말문이 트이는 영어 우리 말트 0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하철에서 우리가 길 안내하는 상황들을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한국에 있어도 우리 지하철을 탈 경우가 많고 요즘에는 외국인들도 많이 보기 때문에 질문을 외국인들이 걸었을 때 모른 척하고 머리 긁으면서 지나가시지 마시고요 우리가 대답하는 방법 또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외에 나가서 지하철을 이용을 할 때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는 방법 등을 여러분들께 두 가지 다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본격적으로 상황과 함께 어떤 문장을 우리가 그대로 사용을 할 수 있는지 말문 틀어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시추에이션 1입니다 자 여기 일단 삼성역에 가려면 여기서 타는 게 맞나요? 그쵸? 방향이 여기가 맞나 되게 헷갈리죠? 특히 처음 우리가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도 또는 외국인들도 우리 한국에 오면 노선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맞나요? 먼저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Is it right? 이라고요? 먼저 이거 맞나요? 하고 먼저 문장을 간단하게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는 게 여기서 타는 게 지하철을 타는 거겠죠 여기서는 자 그 다음에 이게 2번으로 나오는데요 To take a subway 자 take a subway가 바로 우리 지하철을 타다 라는 의미로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here이니까 여기에서 이겠죠 다시 말하면 맞습니까? 지하철 여기서 타는 거 근데 어디 가려고요? For 삼성역 가는데 여기서 서브웨이 타는 거 맞나요? 라는 문장이 이렇게 1번, 2번, 3번 순서로 영어가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천천히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입 벌려 주셔야 됩니다 Is it right? To take a subway here For 삼성 스테이션 네 전체 문장 한번 쭉 가볼게요 Is it right? To take a subway here for 삼성 스테이션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 이 전체 문장을 여러분들이 듣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대답이 이렇게 나오겠죠 어 맞아요 여기 맞습니다 여기서 안전하게 타세요 또는 어 여기 아니고 반대편인데요 요렇게 두 가지 상황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네 맞습니다 자 is it right? Is it으로 물었으니까 Yes it is 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닐 때는 일단 no it isn't 가 먼저 나와줍니다 자 그 다음에 반대편으로 가세요 라는 말까지 곁들여주면 좋겠죠 자 그래서 당신 뭐뭐 하시는 게 좋아요 하세요 라는 의미로요 You should 라는 거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많이 사용을 오늘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눈여겨봐 주시고요 자 가세요 go 이겠죠 어디로 가래요? 반대편으로 그렇죠 반대편은요 opposite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to the opposite direction이 나옵니다 또는 opposite side 라고 여러분 간단하게 표현을 해주셔도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요거 no 인 부분 좀 기니까 여기 한번 따라해 봐야겠죠 좋습니다 opposite 반대다 자 요 단어만이라도 기억해서 전체 문장에 관하면 아 opposite side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겠죠 잘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situation 2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또 어디일까요? 일단 우리가 여기서 타는 거 맞나요? 해서 열심히 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려야 되는데 여기 내리는 거 맞나? 헷갈리죠? 내가 방송 놓쳤을 수도 있고 자 그럴 때 여기서 코엑스로 가려면 여기서 내리는 게 맞나요? 또 나왔네요 자 우리 맞나요 아까 해봤으니까 이제 알겠죠? 뭘로 시작하면 좋겠죠? is it right? 그쵸? is it right인데요 여기서 내리는 게 를 우리 조금 바꿔서 명사로 여기가 올바른 정류장입니까? 로 한번 살짝 바꿔볼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is it까지 먼저 나오고요 the right stop 이 나옵니다 자 이 stop이 바로 정류장이고요 올바른 맞는 정류장인가요 for coax 코엑스 가려면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여기 the right stop 이게 명사로 사용되었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전체부터 따라해봐야겠죠? is it the right stop? for coax 그쵸? 뒤에는 이렇게 목적지 여러분들 for samsung station, for 이대, 신춘 이렇게 여러분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대답도 맞습니다 여기서 내리세요 또는 어 여기 아니에요 좀 더 기다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일단 네 이번에 내리시면 돼요는 간단하겠죠 yes you should 자 계속 당신이 뭐뭐 하시면 됩니다 뭐뭐 하세요 라는 의미로 나오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내리시면 이런 거 보니까 내리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쵸? 지하철을 타고 내리다 인데요 내리다는 바로 우리 get off 입니다 get off 자 그러면 우리 당연히 타다는 여기서 유추할 수 있듯이 타는 건 get on 그쵸? get on은 지하철 타는 거구나 그 다음에 get off는 지하철에서 내리는 거구나 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here 여기서 내리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친절하게 해줍니다 자 근데 아닐 경우도 한번 볼게요 아니요 여기 말고 뭐 좀 두세 정거장 더 가세요 또는 더 가세요 이렇게 말도 해야 되는데 일단 no 여기 아니에요 얘기를 하고요 역시 뭐뭐 하세요니까 you should 나오겠죠 가셔야 돼요니까 you should go more 나옵니다 more 하면 좀 더 가세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구체적으로 딱 보니까 세정거장 더 가시면 되겠네요 한번요 you should go three more two more 이렇게 여러분들이 숫자만 살짝 넣어주시면 좀 더 친절한 한국인이 될 수가 있겠죠 자 한번 따라해보고 넘어갈게요 yes you should get off here 좋아요 자 no 해볼게요 no you should go more 또는 you should go three more 네 좋습니다 숫자 간단하게 넣을 수 있는 방법이었고요 자 세 번째 상황으로 한번 넘어 볼게요 이번에는요 자 이제 지하철도 탔고요 우리가 여기서 내리는 거 맞나요 그래서 잘 내렸어요 자 근데 또 다른 문제가 있죠 이렇게 걸어가면 출구가 우리나라 보통 8개가 보통 있죠 뭐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아 인사동을 내가 나가려고 하는데 도대체 몇 번 출구로 나가야 하나요 자 이거 정말 외국인들 입장에서 헷갈릴 것 같아요 우리도 외국 나가서 출구 정말 찾는 거 헷갈린데 자 이럴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일단 몇 번 출구냐니까 with exit 이라는 표현을 먼저 여러분들이 문장 제일 앞에 얘가 제일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쵸 제일 중요한 내용이니까 맨 앞에 여러분들이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which exit 어느 출구를 should I go 제가 가야 되나요 그쵸 이렇게 나가야 되나요 라는 의미겠죠 어디를 향해서요 for 인사동 그쵸 인사동으로 나가려면 몇 번 출구로 제가 가야 하나요 라는 문장이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자 exit 이라는 표현 꼭 기억해 주세요 which exit should I go for 인사동 전체 문장 가볼게요 which exit should I go for 인사동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몇 번 출구냐고 물어보면요 대답이 몇 번 출구입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들을 수가 있거나 또 여러분들이 대답도 해주실 수가 있겠죠 숫자는 많지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여기서 한번 3번 출구를 찝어봤네요 3번 출구로 나가시면 돼요 해볼게요 자 계속 you should 대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you should you should you should 계속 얘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나가시다니까 get out 우리 아까 지하철 타다랑 지하철 내리는 거 기억하시죠 get on get off 자 근데 여기서는 출구로 나가다니까 get out 이라는 표현을 여기 다양하게 응용이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출구를 통해서 우리가 나가겠죠 보통 그쵸 이렇게 뭐 건너서 나가진 않죠 그쵸 자 그래서요 우리 through라는 전체사를 씁니다 exit 3 3번 출구를 통해서 나가주세요 라는 의미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you should get out through exit 3 그쵸 여기는 exit 4 5 이렇게 바꿔주시면 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 상황인데요 situation 4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우리 이 지하철 강남역으로 가나요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특히 방향이 뭐 우리 보통 3호선이 예로 들면 수서행이냐 대화행이냐 이런 거 있죠 이 방향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 이거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게 강남역 가나요? 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물을 수 있는 표현을 한번 하나 더 드리도록 할게요 자 간단하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train 자 열차란 뜻이죠 이 열차가 가나요? 라고 그대로 우리가 영어로 바꾼 표현인데요 자 일단 볼게요 does this train? 이 열차가요? 가나요? go? 어디로요? 자 목적지 뒤에 간단하게 나와주면 되겠죠 어디에요? 여기는 강남스테이션이죠 그렇죠 그래서 to 이후에 to 강남스테이션 이렇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도 문장을 해당 역을 여러분들이 지칭을 해주시고 나서 문장을 완성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does this train? does this train go to 강남스테이션? 좋습니다 자 그럼 이번 우리 한번 홍대 어 이거 이거 이 열차 홍대 방향 가나요? 뭐 특히 이 호선 순환이니까 헷갈리잖아요 한번 우리 한번 해볼까요? 자 따라해 볼게요 does this train does this train go to 홍대 스테이션? 네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역 바꿔서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그 역 만약에 외국이라면 그 해당 역 이름을 여러분들이 넣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답도 뭐 간단하게 맞아요 또는 아닙니다 뭐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 마자는요 yes yes it does 이렇게 되겠고요 우리 아니요 표현 하나만 먼저 볼게요 자 구체적으로 어디서 갈아타셔야 합니다 자 요런 표현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환승하는 거 정말 복잡하죠 처음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자 갈아타다 환승하다 라는 표현을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일단 아니요니까 no 나오고요 당신 뭐 하셔야 합니다 라는 의미로 우리 뭘로 계속 시작했죠 you should 나와야겠죠 그쵸 자 you should 뒤에 역시 어떤 동사가 왔어요 갈아타셔야 된다 transfer transfer이 바로 a에서 b로 이렇게 휙 갈아타다 라는 의미입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transfer 어디 호선으로 갈아타래요 지금 2호선으로 갈아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요 to line number two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뭐 어떤 나라나 지역 국가에 따라서 뭐 line number a b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해당 line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중요한 건 어디서 갈아타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우리가 실수하지 않겠죠 교대 역에서 갈아타세요 하고 그 역을 딱 지칭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딱 지칭해 주는 전지자 at을 사용을 합니다 어디서냐면요 accurate station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자 우리 좀 문장을 끊어서 먼저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no you should transfer to line number two at kyodas station 네 한번 전체 문장 가볼까요 no you should transfer to line number two at kyodas station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우리 네 가지 상황에 걸쳐서 지하철을 맨 처음에 타고 여기서 내리는 게 맞나?도 물어보고 또 출구도 물어보고 또 내가 가고자 하는 그 해당 역을 이게 가는 거 맞는지도 한번 물어보는 이렇게 다양한 표현들을 여러분 알아주시면요 지하철은 우리가 다 정복을 할 수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계속 자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상대방에게 말할 때 강조했던 패턴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억하세요? 바로 you should 뭐 뭐 해야 합니다 당신은 이라는 의미였어요 그쵸? 뒤에는 동사원형이 형태가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go 또는 아까 우리 transfer 요런 동사들이었는데 한번 그 부분만 살짝 응용을 해볼게요 당신 운동 좀 하세요 운동해야 합니다 할 때 뭐 쓰죠? 우리 동사 work out 그쵸? work out 이라는 동사 넣어서요 you should work out 뭐 everyday 그쵸? 매일 좀 운동 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또는 뭐 exercise라는 것도 있겠죠 동사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까요 물을 좀 많이 마셔요 많이 마셔라 이거는 제 친구들이 저한테 많이 하는 얘기인데 제가 물을 되게 많이 안 마시기 때문에 너 물 좀 많이 마셔 이렇게 얘기를 많이 제가 들어요 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일단 물을 많이 마시다 인건요 drink lots of water 이 되겠죠 마시다 많은 물을 이겠죠 그래서 you should drink lots of water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영어를 배워야 한다 라고 우리 지금 영어를 배우고 있으니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한번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조언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조언을 들을 수도 있는 문장이겠죠 자 일단 배우다 라는 동사 먼저 나와야겠죠 learn 그 다음에 english 나오겠죠 그래서 you should learn english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한 번씩만 따라해보고 넘어가 볼게요 운동 좀 해라 you should work out 또는 you should exercise 좋아요 자 물도 많이 마셔 많이 마셔야 한다 you should drink lots of water 좋아요 자 영어를 배워야 해 필요해 한번 해볼까요 you should learn english 네 또 다른 언어 여러분들 쓰시고 싶으면 뭐 spanish 뭐 spain어 배워야 돼 또는 you should learn french 프랑스어 배워야 돼 이렇게 여러분들 언어를 국가별로 나눠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오늘 우리가 지하철 타서 배울 수 있는 표현 그리고 여러분들이 손님으로서 또는 질문을 받은 사람 입장으로서 또 이렇게 you should go 또는 transfer get off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줄 수 있는 표현들 배웠으니까요 꼭 정복하셔서 지하철만큼은 지하철 껌이지 이런 말 여러분 나오시게끔 해주셔야 합니다 자 정말 수고하셨고요 모르면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봐요 see you